양띠분들 올해에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 뭐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로는 2021년도 양띠 신년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 말씀해주시기에 앞서 양띠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거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양띠분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양띠 그러면 온순한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는요. 굉장히 열두띠 중에서 아주 중심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인적인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시샘도 있고 그걸 보면 그걸 또 차지하려고, 그걸 해결해내려고 막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면모도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생각이 겉으로 확 드러나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결정짓고 좀 신중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양띠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무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열두띠에 아주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딱 중심에서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별로 말씀 들어볼게요. 양띠분들 올해의 신축년에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 뭐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매사를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5년 의미생 67살분들 앉은 자리에 변화, 변동이 있다. 이 앉은 자리는 직장 문서의 변화 집을 산다거나 판다거나 이런 문서의 변화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는 새로 계약서를 쓰는 이런 문서적인 변화가 있고요. 조상님들 산소를 변화를 주는 이장하고 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7년 정미생 55살분들 올해 금전운이 괜찮습니다. 이동, 변동 있으시고요. 이 이동, 변동은 정미생분들 금전운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금전을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 금전을 변화나 이동하는 쪽으로 쓰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79년생, 기미생, 43살 되시는 분들 새로운 일,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해예요. 대신 아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잘만 하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떠다 해도 이분들은 되십니다. 대신 그 앞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시장조사 반드시 하시고 내가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면 기술을 익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91년 신미생, 31살 분들 이분들은요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건강조심, 사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요새는 이렇게 또 면역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면역 관련 질환, 건강검진 같은 것도 좀 잘 받아보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내 몸 관리를 해야 되는 해이고요. 대신 반면에 사람의 덕이 있어요. 인덕이 따라줘서 이 인덕은 직장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이런 분들 친구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취직도 될 수 있고 장사도 잘 될 수 있고 직위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31살 신미생 분들 올해 사람과의 교류 잘 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생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개미생 19살 고3 되잖아요. 다 파이팅 하시고 변화 변동 수 있어요. 변화 변동이라면 19살 고3들이 무슨 변화 변동이야 하겠지만 이분들은 학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학원의 이동 또 과외를 했다면 과외 선생님과의 변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의 변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으면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진로를 바꾸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나이대 별의 운세들은요. 토탈적인 것들이고요.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양띠분들 올해 마음의 이 중심을 아주 잘 잡으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만 하신다면 활동 범위도 많이 넓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checkpoint 10분 10분 11분 11분